안녕하십니까 마더세이프 부산센터를 맡고 있는 화명일신기독병원 산부인과 이소영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메디케이션스 앤 마더스 밀크입니다. 모유수유 중 약물과 관련해서는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먼저 모유수유와 관련한 저희 센터 약물 상담 건수를 보시면 2020년부터 2021년 9월까지 총 1369 케이스의 상담이 있었고 그 중 질환별 빈도순으로 다섯 번째까지가 전체에서 44%를 차지하였습니다. 이렇게 높은 빈도군이 전체에서 44%만 차지하고 있는 것은 상담 질환 종류가 아주 다양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모유수유 중 약물 상담 빈도 중 1위는 단연코 감기였고 유선염, 치주염이 그 아래 빈도에 있습니다. 따라서 질환 빈도 면에서는 별다른 이슈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최근 모유수유 중 약물과 관련한 두 가지 이슈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가 COVID-19 백신에이션이고 두 번째가 단류약입니다. 첫 번째로 코로나 백신입니다. 올해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최근 일반 성인들이 접종을 시작하면서 코로나 백신과 관련한 문의가 특히 많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먼저 CDC의 올해 8월 업데이트 내용을 살펴보시면 12세 이상의 임신부와 수유부를 포함한 모든 사람에 대해 접종을 권고하고 있으며 이는 임신 중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에 대한 에비던스가 많아지고 있으며 또한 임신 중 백신 접종으로 인한 이득이 위험을 상회하고 임신 중 코로나 감염 시 심각한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유부의 백신 접종에 대해서는 현재 리미티드 데이터만 있으나 백신이 수유부에게도 코로나 예방에 효과적이며 최근 연구에서 mRNA 백신을 맞은 경우 모유에서 항체가 발견되어 아기를 보호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COG의 2021년 10월 업데이트 내용에서도 동일하게 수유부에게도 코로나 백신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백신의 잠재적인 베네핏이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상회하며 수유부가 백신을 접종한 경우 수유를 중단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수유부도 백신을 접종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예스입니다. 접종 후 수유를 중단할 필요도 없고 생성된 항체가 모유를 통하여 아기에게 전달되어 바이러스로부터 아기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질병관리청에서도 수유부의 예방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단류와 관련한 이슈입니다. 저희도 젖 말리는 약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영어로도 여러가지로 표현을 할 수 있었고요. 이것이 제시된 것은 올해 단류 관련 약물 상담 중에 테스토스테론과 에스토르진 주사를 사용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저도 단류 목적으로 호르몬 주사를 사용한 경우는 처음 접했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제가 알고 있는 단류 약 중에 첫번째는 브루모크립틴입니다. 상품명은 팔로데리고 사이드 이펙트가 심한 편이어서 현재는 사용을 안하는 추세입니다. 이 약의 적응증에는 유주품비 예방 및 억제가 있습니다만 단류를 위해 투여한 경우 드물게 심한 이상 반응이 보고되어 신중 투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카버골린입니다. 상품명은 카버락틴 도스티넨이고 브루모크립틴에 비해 반간기가 깁니다. 역시 사이드 이펙트는 있지만 브루모크립틴에 비해 심각하지는 않아서 요즘 단류약으로 주로 처방되고 있습니다. 카버락틴에 대해 더 찾아보면 역시 유주품비 예방과 억제에 적응증이 있고 주의사항에 체위성 저혈압, 기면, 충동조절 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으로 단류가 실패한 경우에는 무유수유의 중단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카버골린의 안전성과 효과에 대한 2020년 시스테믹 리뷰이고 전반적으로 안전하다고 결론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단류 목적으로 처방이 필요한 경우 카버골린이 적합하다고 생각됩니다. 여기까지 제가 알고 있는 단류액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그렇다면 테스토스테론은 어떤가 찾아보았습니다. 먼저 에일의 메디케이션셋 마더스 밀크에는 L4로 분류되어 있으며 수유모에게는 금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밀크 서플라이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논문들을 더 찾아보았습니다. 먼저 수유중 테스토스테론과 관련한 2021년 논문입니다. 테스토스테론은 산후 여성에서 모유 생성을 감소시키고 단독으로도 시럼 프로락틴을 감소시키지만 에스트로젠과 함께 투여 시에는 크게 감소하지 않으며 이전에는 치료 목적으로 수유를 억제하기 위해 사용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2019년 트레스젠더 남성의 프리네이탈 케어와 관련한 논문입니다. 여기에서도 수유중 테스토스테론은 권유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단뉴와 관련한 내용이 별로 없어서 더 거슬러 올라가 보았습니다. 이것은 1980년 락테이션 서프레이션 관련 논문입니다. 안에 내용을 보시면 대부분의 경우 일반적인 방법으로 단뉴가 가능하지만 그 중 10% 정도는 에스트로젠 사용이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안드로젠을 추가하면 성공률을 높일 수는 있지만 브로모크립틴이 출산 직후와 수유 시작 후에도 안전하고 효과가 높다고 하고 있습니다. 반면 에스트로젠과 안드로젠은 포스파튼 수롬바 엠볼릭 디지즈의 발생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자연 분만을 한 젊은 여성에서 분만 직후 싱글 인젝션이 효과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수롬바 엠볼릭 디지즈의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쓰고 싶지는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락트메드의 내용을 보시면 모체의 테스토스테론 세라피는 애기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하이도우즈 테스토스테론은 모유를 억제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락트메드 내용과 관련한 레퍼런스들을 살펴보시면 대부분이 1970년대 논문들임을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의 결론은 과거에는 테스토스테론을 단유 목적으로 사용했을 수는 있겠다 입니다. 그렇다면 에스트로제는 어떤가 찾아보았습니다. 에스트로제는 모유 생성을 억제시킬 수 있으므로 수유 중에는 피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하고 있고 모유 생성을 줄이는 것으로 알려진 다른 약재에는 다이유레틱스와 테스토스테론이 역시 언급되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저는 과거에 단유 목적으로 테스토스테론과 에스트로제는 사용했을 수도 있겠으나 지금은 쓰지 않는 것이 맞겠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이것은 모유 수유 중 약재 선택과 관련해서 예쁜 포스터가 있어서 하나 올려봤는데요. 실제 여기서 예를 든 고혈압 약재에 대해서 각 소스들의 내용이 차이가 있어서 오른쪽에 있는 계속 업데이트 되고 있는 사이언티빅 소스 에일즈 매뉴얼과 라트메드는 컴퓨터블한 쪽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왼쪽 편의 다른 관리기관들은 금기로 표시하거나 내용이 없는 것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유부들에 대해서 상담을 할 때는 다양한 정보들을 조합해서 케이스에 따라서 사용 가능한 약물을 선택하라고 결론 짓고 있습니다. 제가 발표한 제목과 동일한 에일의 책입니다. 모유 수유 중 약물 상담과 관련하여 주 소스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2021년 19판에는 50개의 새로운 약물이 추가되었고 업데이트된 내용들은 이 정도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최신 정보로 상담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에일즈 매드 어플이 있습니다. 책 사용이 불편하신 분들에게는 좋을 것 같은데 책에 비해서는 사용료가 조금 비쌌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보다 경험이 많은 선생님들의 많은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